우리 어디가 지금? 할아버지 할아버지랑 같이 놀러 갈거야 그치? 헬로? 헬로 순이로 날라갔다 공듀프로 프로펠러 공듀프로 헬로 순이로 날라 순이 순이 봐 자기의 순이 봐 순이 튀어나왔듯이 어 순이야 무슨 일꾸나 애들이 못 본줄까? 아니야 순 바로 무슨 일꾸나 오빠 뽀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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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것이 조정도 중인가요? 아, 꽤 조금.. 아, 고마워! 다른 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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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뫼리아 또한 뫼리아.. 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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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뫼리아 뫼리아, 뫼리아, 뫼리아 망고뿌보 맛있어 망고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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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음 이거 맛있어 우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인데 어디야? 아이고 미니 안 용고뿌보 아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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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아빠도 아빠는? 고마워 많다 딱 좋아 나도 맛있어 이제 잘했어요 순이야 우리 김장한다 자 3대가 같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김치 담고 있습니다 언니 4포기 언니 4포기 실습이죠 실습 이거 한 개씩 내가 하나 해볼게 이거 뿌리에 해 아 여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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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놀 잔소리가 장난이 아니네 사랑이 손이 따가운데 네 꿈이 죽으면 나중에 또 디비기 해야 돼 디비기? 뒤집기가 아니고 디비기 안에서? 눈에 소금 들어갔다 도마라 손 씻고 뒤집기 할까? 뒤집기 하고 또 얼마나 더 있어야 되죠? 얼마 안 있어도 되겠는데 한번 씻어야 되죠? 잘 배워놔야 되는데 우리끼리 해 먹을 수 있을까? 유튜브 네이버 뒤집는 게 귀찮으면 비닐을 하면 돼 비닐에 해가 그냥 이래 뒤집기 디비라 비닐 한 거에 샀는데 김장 많이 할 때는 그렇게 요건 한국에서 가지고 오셨어 새우젓까? 괜찮다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싫어? 좋아하게 될 거야 나중에 끄면 풀 뭐 뭐라 그랬죠? 자시마 자시마 양파 자시마 양파 멸치 홍고버섯 멸치 홍고버섯 건조되나요? 조심하세요 조심해주세요 어머니 걱정되네 됐고 제가 또 찹쌀가루를 사놨죠 찹쌀가루를 그렇게 많이 넣어요? 입술에다가 찹쌀을 뿌리고 감동 땡큐 잘 피우고 우와 진짜 좋다 자기 이거 향기 맡아봤어 향수 같은데 향수 같은데 꽃향기 이렇게 센 거 처음 샤랑 냄새 한 번만 맡아봐 봐봐 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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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까? 어 샤랑이 지금 도와주고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끝 아 한 번 더 실컷 한 번 더? 응 응 오케이 샤랑 하세요 자 김치 똥도기 고맙습니다 네 젓갈 어 멸치액자 어 슈퍼메치 오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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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조금 있다 조금 저희들 우리의 secret family recipe 모르겠네 뭐라 가노 가족 레시피 비밀 아니냐고 비밀 아니냐고 비밀 아니냐고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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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굿 굿 너무 매콤하니 네 이거 안 먹을래 맛이 없어? 응 맛있겠다 이거 많다 이거 먹어 봐 엄마 먹어 볼까 엄마도 어때? 이때 맥주가 이제 물기가 있으면 안 돼 여기다 어우 매워 어우 매워 어우 매워 어우 왜 이렇게 고춧가루 매워요 아 진짜 매운데 자기 대게는 맵지 않아? 여기 넣어 아 이거 어 그래 진짜 진짜 매운데 하미 여기 해줘 응 알았어 여기 넣어야 돼 호랑 똑똑하네 순이가 김치 좀 만들어 응 쏙쏙으로 하려고 일을 잘라 육아 유튜버들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바빠요 지금 나도 바빠 세랑은 왜 바쁘지 세랑은 왜 바쁜데 내가 한 개만 집은 보여줄게 하나하나 이렇게 뭉쳐야 돼 이렇게 알지?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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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네 이제 응 퍽글이는 아빠랑 둘이서 하면 되겠다 저도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이야 잘한다 잘한다 우린 아가들 잘한다 세랑이 다행인데 어머나 사톨면 잘하는데 잘한다 잘한다 누가? 아빠다 감사합니다 땡큐 역시 한국사람이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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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 땡큐 땡큐 고마워 고마워 다했네 두통 담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이김치 지금이요? 오이 그럼 내가 잘라올게요 어떻게 잘라오면 돼요? 요만하게 해가지고 사동분으로 내가 할게 답답하다 여기 좀 얇은 삼겹살밖에 못 구해가지고 얇은 삼겹살로 수육 하고 있습니다 소주, 커피, 된장소금, 마늘, 양파 유튜브에도 다 나오겠지만 잘라모니 레시피 자 끝 담으니까 푸짐이 많이 좋네 맛있어 보인다 똥파리 저리 가 똥파리 저리 가 자 한번 먹어볼까요 잡은거 조금씩 한개 더 가져올게 다시 뜨거워 딱 굿보이 벗겨워 태기가 그거야 아니야 태기는 응 태기는 뭐야 태기 주겠다 태기 주겠다 갖고 가죠 누구 줄건데 태기 태기야 좋겠다 태기야 몰 swallowed 몰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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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넘어가 넘어가 이걸로 해 아가한테 준다고? 아, 아가한테 준다고? 나중에 할머니가 딱... 여기! 오! 할머니, 메이크업! 오, 메이크업! 딱 하고! 우와! 뽀뽀다! 언니랑 같이 산책하자, 오케이! 순이야! 할머니 어디 있나요? 어머, 벌써 나가있었나요? 어머, 벌써 나가있었나요? 봉순이 어디 갔어? 봉순이 사라졌어요. 아, 여기가 맨날 수 있는 데다. 가슴 뻥 뚫리지 않아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기도 가고, 순이도 가고! 응, 채... 태기군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이렇게 킹킹돼요. 골든이 물에 들어갔다 왔구나? 봉순이한테 뛰어간다. 봉순둥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너는 누구니? 헬로오오! 나 내 첨번도 안 걸까? 어, 아... 왜? 할머니한테 왜 가라는데? 오순이 불렀는데, 왜 너가 오니? 너 부른 거 아닌데? 오순이 개인적으로 너를 따. 관리 안 해도 되는 점은 네가 너무 괜찮네. 샤랑, 누구랑 같이 잘 거야? 할머니. 할머니와 같이 잘 거야? 응. 엄마 봉순이 aunt 봉투비 밥 주고 올게. 엄마로 기록하네. 이야호! 야호! 그런 제 얼굴이 아가씨같아서. 세랑이 얼굴이 아가씨같아요. 3,4,3! 할머니가 어떤 색깔 할까요? 분홍색? 핑크색? 어디 칠할까요? 내게 해줘 할머니꺼야 할머니 그러면 한국 갈 때 토끼 말고 누구랑 같이 가지? 계란컵 계란컵 할머니 세랑이가 계란컵 골라줬지? 응 할머니 계란컵이랑 가세요 할머니하고 같이 가자 진짜 갈거야? 한국에 갈거야? 세랑이 한국 가면은 할아버지니랑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하지 그럼? 가도 돼 가도 돼? 응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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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